네 안녕하세요 큰찐티베 큰찐다네 오늘의 게임은 바로 퀵 레전드 말 그대로 그냥 뭐 근육 올리면 됩니다 근육을 올리는데 제일 정.. 어어? 얘 왜 이래? 버그인가? 와씨 얘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잠시만 멈춰봐 튕겨서 나가는데? 잠시만 으아악 살려주세요! 으아악 으아악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먹으면서 성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키하고 근육이 올라가고 이거 왜 이래! 살려줘! 으으 살려줘! 으아우 그리고 요거는 주먹인데 주먹을 하면은 주먹이 올라가면서 상대를 때릴 수 있고요 요거는 크기에 따라 이렇게 때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하시면은 엄청나게 하실 수 있고 요걸 댄싱을 오늘 하주시면은 요게 아우씨 왜 이래 이거 으아악 요게 있죠 이렇게 일렉트로 요게 더 좋네 요걸 하고 판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되게 느리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얻으신 다음에 팻하고 저는 애안덕물 요거를 기부받아서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중생을 요게까지 했거든요 백티엘까지 모아야 되는데 일단 요거에서 요거까지는 얻었고 아야야야야야 얘 왜 이러냐 그리고 요거는 그 뭐라 해야되지 닌자 그 시뮬레이터처럼 민자 키우는 거 있죠 지금 섬이 있는데 섬에 올라가면은 폐타고 요거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팔아볼까 판매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고 으아악 이 소 으아악 이게 왜 이래 이거 으아씨 이거 전광석화도 아니고 이게 왜 이래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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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으어우 점퍼를 하면은 이상이 어? 운나네 이게 뭐야 우와 먹을 때 이렇게 전광석화를 하게 됩니다 으아악 살려주세요 우와 판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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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씨 이게 뭔 일이야 오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해주세요 söyle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예 예 예 유 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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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 condem 으냐 방해 찐다 저는 지금 브레드 디저트로 최고 기록이 브레드 디저트고 이게 거는 다 안갔어 이게 너무 샥이거든 이거를 하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야 판매 이거 또 왜 이래 일단 브레드 디저트로 가보도록 하죠 브레드 디저트 브레드 디저트 브레드 디저트 브레드 디저트 이거를 끄면 되게 약해질라 아 춤 때문이네 춤 춤을 하고 요거를 하면 춤춤춤 춤 맞아 춤 때문이야 춤템 춤 맞거든요 이거 보니까 춤 때문이야 이거 아 춤 때문이네 아 진짜 춤 어? 어? 뭐지? 어? 춤 때문이야 어어아! 춤 때문이 아닌가? 어 춤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먹으니까 빨라지는 건가? 어디서 오우 오우 엑 예 와우 이 액 조쉬 아우 자식해 아우 아 리버스만 하고 그냥 조금 방송을 끄고 땅겜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엄청나게 해가지고 말랩은 아니지만 어 뭐야 내가 17 꽤 높네 지금 중생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터널킹까지 했구요 100tr 이것만 하면 끝이다 아 진짜 보행속도 좀 해줘지 이거는 어디서 팔까 세팅해서 속도를 속도 리빌이 아니라 속도를 불 으아 씨 막 막 돌아다니요 응 으와 으와 어 쫙 쫙 쿵č 쫙 쫙 쿵쫙 쿵 쿵쫙 살짝 살짝 쫙 강해지는 중 앱 앱 앱 앱 앱 앱 앱 앱 그래도 펀치만 해도 이게 올라가니까 좀 괜찮군 얍 얍 얍 얍 아 이게 펀치만 해도 이게 다르네 주는 게 오오 판매? 알겠어 이것도 오랜만에 보고 내가 이터널킹이 되면 깡패를 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터널킹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요킹까지 됐습니다 이야 이제 하나 둘 셋만 있으면 끝이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주먹을 다 사야지 예 오오 요것도 다 사야지 야호 야호 냠냠냠냠 배고프다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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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이렇게 근육 키우기의 딴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네 오늘 이렇게 왔고요 음식을 먹고 근육을 키우고 몸집이 커지고 이제 헬스 취향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얼마나 강하면 돼요 네 퍽퍽 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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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봤고요 시민급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우와 날라간다 살려주세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급발전 뭐야 이거 살살 가서 먹자 야 이거 진짜 왜이래 드디어 멈췄다 설마 또 되지는 짠 아아 그만해 에이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재밌게 부탁드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다니 안 돼 에이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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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